기초 영어 표현 100문장입니다. 기초 영어 표현들을 듣고 유용한 문장은 꼭 암기하세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저를 시험해 보시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그는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짐을 챙기고 가야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의심한 적 없어요. 이름은 끝냈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겁이 난 적 있나요? 겁이 난 적 있나요? 제 돈을 환불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I don't have confidence.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We don't have to look at it. We don't have to look at it. We don't have to look at it. 그들은 끊임없이 다퉈요. They quarrel constantly. They quarrel constantly.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There is so much to do. There is so much to do. 필요 없다고 그에게 전해주세요. Tell him I don't ne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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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서 다행입니다. I'm just glad you're happy. I'm just glad you're happy. I'm just glad you're happy. 우리는 스쿨존에 있습니다. We are in a school zone. We are in a school zone. 저는 선생님으로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eacher.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Can you wait outside?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explain that? 한번 해보세요. You should give it a try. 당신은 쉽게 흥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왕의 것이었습니다. It once belonged to a king. It once belonged to a king. It once belonged to a king.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I'm seeing my boyfriend. I'm seeing my boyfriend. 나는 그녀에게 질렸습니다. I am sick and tired of her. I am sick and tired of her. I am sick and tired of her. 아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How did you help you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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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feels rough.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릅니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We danced to the music.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그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He is very nice to us. He is very nice to us.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What's going on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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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거예요? You're really going to do it? You're really going to do it? You're really going to do it?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Don't ever lie to me again? Don't ever lie to me again? Don't ever lie to me again?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tell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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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I thought I caught a cold.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성급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그녀에게 굉장히 반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직 여행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내일 이사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피곤할 거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어지러워요.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제가 이렇게 바쁜 걸 모르나요? 저는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루합니다. 왕복 얼마입니까? 모든 전등이 꺼졌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는阻 dressing끝顏입니다. 기분이 좋을 것에 불교 realized. 우리는 있었Talkigen의 마 아닐 겁니다. 제가 방문에 Compliment이 없지ESS짜랍니다. ята talesهم 어느בן Qué가 불편하고答对기관랍니다. 경찰입니다. 친구들이 매우 Scrollsailuge입니다. 내가 방문에 비교육 안 됩니다. 식사를 거리면 안 됩니다. 사과는 지금 제철입니다. 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저를 자주 화나게요. 그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약을 복용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은 꼼짝도 못해요.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보고하곤 했습니다.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새로운 직업을 시도해 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버스가 시내를 지나가나요? 입양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들리시나요? 정화철이 왔습니다. 위협적인 날씨입니다. 위협적인 날씨입니다. 호소가 높기 시작합니다. The lake is starting to melt. The lake is starting to melt.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Can I tell you something?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I have nothing to say now.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This is what I planned. 저를 시험해 보시겠어요? Do you want to test me? Do you want to test me? Do you want to test me? 이건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This is a stupid trick. This is a stupid trick. This is a stupid trick. 그는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He never admits defeat. He never admits defeat. 지금 저에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Do I need a lawyer now? Do I need a lawyer now? Do I need a lawyer now? 짐을 챙기고 가야겠어요. I need to pack up and go.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You should take it easy. You should take it easy.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의심한 적 없어요. 일은 끝났습니까? Are you done with your work?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Let's try again in a minute. Let's try again in a minute. 전에는 몰랐어요. I didn't know that before. I didn't know that before. 겁인한 적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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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돈을 환불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refund m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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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 man of few words. 자신감이 없어요. I don't have confidence. I don't have confidence.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We don't have to look at it. We don't have to look at it. 그들은 끊임없이 다퉈요. They quarrel constantly.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에게 전해주세요. 그 영화는 감동적이었습니다. That movie was touching. 당신이 행복해서 다행입니다. I'm just glad you're happy. 우리는 스쿨존에 있습니다. We are in a school zone. 저는 선생님으로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eacher.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Can you wait outside?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explain that? Could you explain that? Could you explain that?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쉽게 흥미를 읽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왕의 것이었습니다. It once belonged to a king.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질렸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How did you help your son? How did you help your son? How did you help your son? 이 종이는 거친 느낌이 듭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릅니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그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What's going on with us? 진짜 할 거예요. 결혼 선물을 사야 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tell her?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I thought I caught a cold.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I decided to buy a car.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I'm very embarrassed.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성급했던 것 같아요. I think I was just impatient.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그녀에게 굉장히 반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Is there any special event?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I told you to be careful. I told you to be careful. I told you to be careful. 아직 여행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여행 준비가 안 됐어요. I'm not ready to travel yet. 우리는 내일 이사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피곤할 거라는 거 알아요. 피곤할 거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We want to know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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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약간 어지러워요. I'm a little dizzy right now. I'm a little dizzy right now.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You want to be a surgeon. 제가 이렇게 바쁜 걸 모르나요? 저는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I'm a little confused right now. 이 프로그램은 지루합니다. 왕복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round trip? 모든 전등이 꺼졌어요. All the lights are out. 바로 앞에 있어요. It's right in front of me. 그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He's not qualified to be a doctor. He's not qualified to be a doctor. He's not qualified to be a doctor.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사과는 지금 제철입니다. 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저를 자주 화나게요. 그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He hasn't replied yet. He hasn't replied yet. 다시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I'm too old to do it again. I'm too old to do it again. 한 시간에 한 번씩 약을 복용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있습니다. He's paying off his debt. 지금은 꼼짝도 못해요. I'm stuck right now. I'm stuck right now. I'm stuck right now.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보고하곤 했습니다. I used to report to her. I used to report to her. I used to report to her.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Can you bring me a check? 새로운 직업을 시도해 보는 건 어때요? Why don't you try a new job? 당신이 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I don't want you to faint.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What have you done to us?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Don't be in a hurry. Don't be in a hurry. 제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I will arrive on time. 이건 완전 바보 같은 짓입니다. This is completely stupid. 이 버스가 시내를 지나가나요? Does this bus go through town? Does this bus go through town? Does this bus go through town? 입양되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be adopted. I don't want to be adopted. I don't want to be adopted. 제 이름이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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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don't want to be adopted. It's threatening weather. It's threatening weather. 호수가 녹기 시작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